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두 달 뒤 어제 올라온 후기입니다. 여러분 그간 안녕들 하셨나요? 저는 몇 달 전 저희 친정엄마가 남동생을 저희가 있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싸웠다는 글을 썼던 그쓴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시 많은 분들의 조언을 통해 도움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도 올려봅니다. 저는 일주일 전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가족 톡방에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글을 올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구요. 그 누구도. 그래도 저희가 싸우기 전에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역시나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더라구요. 물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공항 콜벨을 미리 예약하고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도 계속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귀국 이틀 만에 저 말고 저희 남편한테 우리 다같이 만나 점심이나 먹자 이런 연락이 엄마로부터 왔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사위한테 전화를 한거죠. 물론 저희 남편도 제가 엄마랑 싸운걸 알고는 있지만 막 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엄마와 딸 사이에 사소한 다툼? 이런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며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결국 다음날 주말이죠. 온 가족이 모여 다같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때 남편한테 나 먹기 싫다. 어글로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걸 거절하는건 아닌거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하길래 그래 저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길 나간거 같아요. 지금에 와서 말하는거지만 이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엄마가 조용조용 별 말 없길래 저도 그냥 넘어갈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갑자기 밥먹다 말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싸운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겁니다. 아니 근데 너 엄마한테 어찌 그럴 수 있냐. 나 정말 상처받았다. 거기다 니 동생은 지금 인생에 걸렸는데 그까짓 과거일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마다 집에 몸물무게 한거 그거 말하는거에요. 그것 때문에 누나라고 하는게 지 동생 앞날을 망치겠다 이거냐 지금 등등등 이런 소리를 막 내뱉는데 어처구니가 없는걸 떠나서 아니 사위가 보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엄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진짜 도저히 못참겠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싸웠어요. 엄마 지금 뭔소리 하는거야. 나는 그런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꽁꽁이 받아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도 꽁꽁이도 우리한테 감사함 하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 마음을 바꾼거야. 내가 봉이야? 우리 꽁서방이 엄마랑 땡땡이 호구냐고. 왜 해준건 하나도 없으면서 당연히 받으려고만 해? 내가 엄마 때문에 이 사람 얼굴 본 면목이 없어. 엄마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이랬는데 여기서 엄마가 아니라 옆에 있던 아빠가 대신 나서요. 그래도 꽁꽁이를 받아준다 했으면 그냥 받아주는게 맞지. 왜 이제 와가지고 안받는다 이러는거냐? 어? 너야말로 부모가 웃음냐? 그래 우리 앞으로 그냥 보지 말자. 이러더니 바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고 여동생이랑 남동생 모두 이런 아빠를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서로 오해는 풀자 이러더니 그 식당에서 나와 1층에 있는 카페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 애들이 낮잠 잘 시간이라 잠이 와서 많이 칭얼거리더라고. 그래서 남편은 10분 정도만 머물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요. 이때부터 저랑 엄마 두 사람만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대화가 아니라 2차전이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거. 그런거였죠. 그래도 니가 자식이면 하는게 당연한 것인데 정중하게 부탁하라는 그 말이 너희 아빠한테 얼마나 버릇이 없는건지 과거에 서운함이 좀 있다는걸로 갑자기 말을 바꾸는게 맞는거냐? 그래도 니가 누난데 어린 동생한테 직접 말하라고 타박하는게 말이 되냐? 등등등.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 탓만 해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라 해도 엄마는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저만 무조건 잘못된거라며 사람을 끝까지 궁지로 몰아요. 거기다 진짜 나 안그래도 답답해 미쳐버릴거 같은데 마지막엔 절대 해선 안된 말도 하더라구요. 너 그 말 바꾼거 혹시 저 꽁서방이 시킨거냐? 지 부모도 핏줄도 무시하라고 옆에서 시켰냐고 너 바른대로 말해라. 시켰지? 이러는데 여기서 뭔가 툭 끊어지는걸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불렀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원래는 정확한 상황까지 모르던 우리 남편인데 너무나 더럽고 부끄러운 치부를 보여서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 저도 모르게 계속 울었어요. 그래요. 저 사람들이 이럴거라는거 저도 충분히 예상하고 알았지만 그래도 사위가 보는 앞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 혹시나 했던건데 그냥 역시나였어. 그냥 안볼걸. 남편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세상 착한 우리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접으면 된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물론 그럴 생각이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헛헛해요. 저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게 너무나 속상하고 또 이 모든걸 남편이 알게 된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런 강한 의문과 걱정도 되고 그래요.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우울하고 그지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단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지같아도 그래도 내 가족이고 내 핏줄이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다 감히 말도 할 수 없어서 이러는게 맞나 이러는게 맞나 제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연을 끊고 싶어도. 그래요. 여기에 글 올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는 말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쓴 것 같네요. 다들 좋은 밤 되시구요. 혹시나 저처럼 힘든 분들 계시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언두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엄마 혹시 개모 아니냐 라는 댓글 달았던 사람인데요. 미친 뭐야 아빠도 똑같네. 님 혹시 어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입니까? 말이 돼? 2번 이제 동생을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식 앞에서 그따위 행동한 당신 부모를 끊어야 해요. 쓴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앞으로 두 분 다시는 있던 그지같은 하대와 모욕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합니다. 누가? 니가요. 3번 타국에서 사는 딸내미,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귀국해 친정에서 하루 이틀 먹겠다는 거를 지들 불편하다고 거부하는 부모는 말이죠. 이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매장하고 매몰찬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군요. 그래놓고 또 지 아들은 쓴이네 집에서 받아주길 바란다고?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거절 잘하신 거고 그 헛헛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하고 가정에 집중을 하다 보면 세월은 저절로 흐를 거고 그럼 쓴이 마음도 서서히 정리가 될 거예요. 핏줄 들고 연 끊고 사는 사람들 세상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쓴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요. 4번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작자들이 대놓고 아들, 딸 차별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큰 딸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히 여기다가 팽을 당했다. 이거구만? 끌 끌 끌 끌 아니 그냥 차라리 잘된 거 아닙니까? 저들이 그래도 부모라면 아무리 집이 좁아도 저러지랄은 절대 못합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다고 했다가 지들 성질난다고 안 가고 아들도 대책 없이 유학 보낸다고 설치지 않아요. 절대 함부로 해도 지들이 또 부모고 장인 장모라 대접을 해주니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하다 여긴 거죠. 이참에 친정은 그냥 쌩 까고 쓰니 가죽만 잘 챙기고 사세요. 두고 봐 시간 지나서 아쉬우면 그때 또 연락 올 거라니까? 5번 남편 폰에서 지금 당장 모든 연락처 다 차단하세요. 보니까 뒤에서 님 남편 꼬득여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인간입니다. 무슨 이유든 딸이 아니라 사위한테 연락을 한 걸 보면 충분히 나중에 아이고 공사방 자네들이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죄책감 오지게 심고 가스라이팅 할 게 100%라고 네가 보호하세요. 6번 저런 콩가루 집안에 장가를 간 니네 신랑만 불쌍합니다. 쓰니도 양심이 있으면 말만 그럴 게 아니고 친정이랑 진짜 연 끊으세요. 저런 짐승 폐기물들과 말을 섞게 하는 것만으로도 니 신랑한테 죄짓는 거라고 네가 그걸 알아야 돼요. 7번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죄 없는 남편 등신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딴 그지같은 꼴을 만들어버렸네.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 가족들은 이미 예전부터 당신을 가족이라 생각 안 한다니까? 무조건 연 끊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호구지. 그리고 남편한테 그런 가족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무시당하는 꼬라지 보여주는 거. 그게 더 쪽팔리는 일이니까 연 깨끗하게 자르고 진짜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라 했잖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요. 더러운 인연 미련 두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8번 아니 난 또 애비만 미친 건가 했더니 애비의 동생들까지 아주 그냥 온 가족들이 난리고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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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야 내 자식과 사위가 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면 내가 찬 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귀하게 여기겠구만 되레 지자식 가슴에 대못을 쳐박아버리니 아우 짐승 같은 것들 10번 나는 저렇게 딸자식이랑 차별해서 오녀오녀 키우는 아들들 잘되는 꼬라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 사이다 심리로 쓰는 글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요 받을 줄만 알고 지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 다 망해요. 물론 부모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 망하죠. 다 같이 죽는 거야. 아니면 버리거나 11번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은 성인 여자가 그지 같은 것들 하나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까지 차별과 냉대에 노출시켜버렸네. 아니 너 하나 때문에 저런 것들한테 노출돼야 되는 어? 그게 뭔 죄가 있다 그래? 진작에 끊었어야지. 이게 뭔 개같은 상황이야. 남편과 자식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네가 제일 역겨워요. 뭐야 이게? 이런 걸 왜 보여줘? 저도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봤다기보다는 우리 집안 일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미운 손가락이 있다고 저희 아버지가 미운 손가락이었습니다. 장남이고 첫째고 맞이인데 할머니가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당신을 모시고 사는데도 그렇게 괴롭히고 저 어릴 때 아 참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당신의 자손인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7살인가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산소 있죠. 묻잖아요. 그 앞에 보면 돌 무더기가 있었거든.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손잡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어? 할머니 저기 있나? 할머니 저기 있나? 이제 안 나오지? 이제 안 나오지? 이랬다니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